반갑습니다 홍선영입니다 오늘은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면서 생길 수 있는 고객 응대에 대해서 그리고 CS라고 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특별하게 노하우를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지금 진행하면서 느끼는 것들 실제 발생한 것들에 대해서 제 고민을 남기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그걸 보고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런 상황도 있구나를 알아줬으면 하는 거니까 제가 이 영상을 남기는 취지를 잘 이해하셔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배송 준비가 한 건이 남았는데요 오늘 주문 온 건이 4개 있어서 4개는 다 배송 처리를 했고 이 한 건이 어제 새벽 6시에 주문이 들어온 건데요 제 달콤친구로 가시면 아! 제 스토어에 방문자 수가 좀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저께는 한 100명이 넘었었거든요 아 무슨 일일까? 어떤 키워드가 걸렸을까 해서 내역을 보니까 이렇게 네이버에서 달콤친구를 쳐서 들어오신 분이 거의 60% 70%가 되더라고요 그 말은 즉슨 제 유튜브를 보고 이렇게 달콤친구라는 상점의 궁금해서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서 들어온 건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들어와서 구매 이력이 남지 않으니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대신 제 유튜브를 보시고 이 홍 사장은 어떻게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고 있고 꾸며놨느냐를 궁금해서 들어온 거겠죠 단순하게 저야 이렇게 들어와 주셔서 덕분에 이렇게 달콤친구라는 이 스마트 스토어가 채 상단에 뜨게 된 것도 참 감사한 일이고요 하지만 그리고 기대했던 100명이라는 사람이 들어왔는데 구매가 일어나지 않을까에 대한 실망을 했는데 그걸 보니까 아 그냥 제 영상을 보고 구경하러 오신 분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조금 아쉽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제 영상을 보시고 또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 한번 구경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달콤친구에 가보면 제 캐릭터를 넣었습니다 제 트레드마크니까 제 눈썹하고 닮았죠 그래서 이 친구 이름이 눈썹맨입니다 눈썹맨 요거 지금 주머니 한 끈이 걸려 있는 게 이 원베이비라고 원래 이거보다 더 큰 놈이 있는데 요번에 시즌2로 해서 미니 원베이비가 나왔습니다 요거는 제가 도매매나 같은 플랫폼을 이용한 게 아니라 셀러오션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그 아이템을 소싱해서 판매하고 있는 건데요 아무래도 그런 사이트를 통해서 보는 게 아니니까 재고 관리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 판매하시는 저랑 중간에 중개해 주시는 분이 재고 부분을 알려주지 않으면 저는 그대로 판매하고 있겠죠 그래서 저는 전혀 재고 부분을 생각 못했고 여기에 핑크 화이트 브라운 모든 색상을 넣어놨습니다 옵션으로 그런데 어제 아침에 어제 새벽에 이 핑크색이 주문이 왔고 저는 좋다고 주문이 오자마자 새벽에 어차피 출근하기 전에 출근해서는 이런 작업을 할 수 없으니까 오자마자 바로 신규 주문 온 걸 확인하고 바로 발주 확인을 한 거죠 거래처에게 재고 확인을 하니까 이 핑크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인기가 좋아서 출시하자마자 바로 재고가 소진됐답니다 그런 상태인데 저는 모르고 핑크를 넣어놨던 거죠 그렇다면 저는 이 주문하신 고객님에게 핑크는 재고가 소진됐으니까 다른 색상으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문을 취소하시겠습니까에 대한 제안을 하고 고객님의 선택을 기다려야 되는데 어제부터 해서 제가 전화를 한 거짓말 버텨서 한 15번 한 것 같습니다 문자도 남겨놓고요 그런데 고객님이 연락이 되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제가 발주처를 했기 때문에 배송 준비로 넘어간 단계고 저는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배송을 해야 되는데 고객님께서 아직 선택을 해주시지 않으니까 연락이 안 되니까 계속 배송 준비로만 남아 있습니다 방금 제가 영상 찍기 전에도 전화를 했는데 연락이 안 되네요 그러면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배송 준비로 계속 남겨놓거나 아니면 제 스스로 요거를 제품 판매 불가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제 스마트 스토어에 판매 페널티가 먹거나 아니면 이 스토어에 점수가 하락된다는 건데요 연락이 된다면 제가 배송을 만약 다른 색상을 선택해 주시면 제 주문 건수도 올라가고 제 매출도 올라가고 수익도 남겠죠 아니면 취소를 해 주시면 저 달콤 친구는 뭐 점수 하락도 없고 그냥 매출만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되게 좀 답답한 상황이고 또한 한 가지는 지금은 처리했는데 요즘 가습기가 잘 나오거든요 이렇게 더슴 가습기를 팔고 있는데 저도 이거를 주문해서 회사에서 쓰고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받자마자 구매 확정을 해 주시고 잘 사용을 했는데 사용하고 한 2시간 만에 갑자기 가습기의 가습량이 확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제품이 불량인 것 같아서 바로 교환 신청을 하셨는데 고객님과 통화를 하면서 저도 사용해 봤기 때문에 한 번씩 가습량이 줄 때가 있더라고요 필터 부분에 조정을 하거나 아니면 아무래도 필터를 통해서 물을 빨아들이는 부분인데 좀 더 물을 적신 이후에 사용하면 좋을 것 같다 아니면 스프링으로 스프링력이 필터를 밀어서 이런 가습기에 물이 전달을 하는데 스프링도 한 번 당겨서 스프링력을 올려 보자 라는 그 조언을 해 드렸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고객님께서 한 번 제품을 사용해 보겠다 오락가락 하는 것 같은데 계속 사용하겠다라고 말씀은 하셨는데 교환 요청을 또 취소를 안 해 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아직은 위탁 배송하기 때문에 지정 택배사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게 시스템상으로 교환 요청이 들어가 버리면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택배사 우체국이 지정으로 자동으로 수고를 해 가거든요 제가 이 더슴 가습기를 주문한 위탁 판매자는 또 다른 지정 택배사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이 물건을 수고해 가야지 더 저렴하게 택배비를 낼 수 있는 거죠 오늘 보니까 이미 취소를 안 하셔서 우체국 택배가 시작된 것 같고요 만약에 최악의 상황에는 우체국 택배가 이 물건을 가서 고객님께서 마음이 변심해서 그냥 수고해가라 하시면 저는 아마 택배비를 한 두 배로 더 물어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돈이 더 나가겠죠 제가 이거 팔아서 남는 건 없는데 택배비로 그냥 더 나가게 되는 아이러니한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사실상 저는 이거 팔아서 남는 것도 없기 때문에 이 8,200원 정도는 그냥 고객님한테 그냥 쓰셔라 제가 돈 안 받고 함부로 해드리겠다 물건을 써라 하는 게 더 이익일 수 있습니다 이거를 돌려받고 하면서 택배비가 더 드는 것 보다 근데 고객님께서 교환 취소를 안 해주시니까 제가 한 두 번을 문자로 보내서 교환 취소해달라고 했는데 끝내는 안 해주셔서 아마 우체국 택배가 교환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일단 임의로 제가 교환 거부로 해서 처리를 했는데요 그렇게 하더라도 시스템상으로 자동으로 지시된 교환, 수거, 우체국 택배가 가는 거는 취소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저는 기다려 봐야 되는데 이게 위탁 판매의 단점인 것 같아요 이 물건에 대한 배송 부분이 저한테 통제권이 없다는 것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것 같고 고객님하고도 CS를 할 때 조금 자신감이 없다는 거 제가 수고를 해가고 제가 줄 수 있는 부분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딸리는 것 같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게 된다면 자기 물건을 사입하고 자기 스스로 택배를 보내는 게 끝이 되게 끝 끝은 글로 가야겠죠 위탁 판매만 하다 보면 진정한 셀러가 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들어서 주문 건수가 늘어나고 판매가 계속 일어나다 보니까 고객님이랑 통화할 일도 생기는 것 같고 협의하고 조율할 일도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좀 두려웠는데 생각보다 고객님께서 잘 받아주시고 대화도 부드럽게 해주셔서 처음에 있던 그 두려움은 많이 사라졌고 문제가 생기면 바로바로 전화해서 그냥 직접 진짜 바로바로 통화해서 풀어나가는 게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이렇게 판매를 시작하면서 CS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막상 고객님께서 우리가 전화를 하면 더 문제를 풀어보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이 보이는 분도 계시고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경험하시면서 풀어나가면 되는 거니까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최근에 경험한 고객 응대 CS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일이 있을 거니까 중간중간에 영상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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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